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로 고객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에 불안해진 피해자들이 어젯밤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사는 재결제를 요구하고 위메프에 연락해도 통화를 할 수 없어 직접 찾아온 겁니다. 수백 명이 항의에 나서자 자정이 넘어 나타난 뉴화연 위메프 공동대표이사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위메프 측은 재무팀을 투입해 환불 요청을 접수 중인데 소식을 듣고 새벽에도 피해자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행 상품을 환불받으려는 피해자들이 많았는데 밤새 잠도 못 자고 접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여행사는 손해를 피하려고 재결제 없이는 여행을 갈 수 없다는 입장이고 위메프와 티몬은 카드 취소를 막으면서 벌어진 사태입니다. 결국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환불 요청을 접수했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소비자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입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신용카드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결제와 실시간 계좌이체만 되고 신용카드 결제는 완전히 막혔습니다. 판매대금 지급이 안 되자 신용카드 결제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결제 대행사들이 일제히 철수한 겁니다.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1,500만 원을 냈지만 티몬이 여행사에 결제 대금을 주지 않아 해외여행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행사들은 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티몬 결제를 취소하고 여행사를 통해 재결제해야 한다고 공지했지만 환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티몬에서 산 외식 쿠폰은 줄줄이 취소되고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 역시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또 티몬의 상품 검색창에서 회원 탈퇴가 1위에 오르는 기현상도 나타났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구조인데 피해 규모가 최소 1천억 원을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티몬 본사 앞에는 물건값을 못 받아 불안한 판매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항공권 상품입니다. 최근 하나투어 등 국내 주요 여행사들은 티몬 내 여행 상품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티몬으로부터 받아야 할 정산대금이 일주일 넘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은 같은 그룹 계열사 위메프의 정산 날짜였지만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위메프는 12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산 약속은 이번 달 말로 다시 미뤄졌고 그 사이 티몬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겁니다. 모 그룹 큐텐의 두 계열사에서 불거진 이딴 정산 지연 사태에 대형 유통사들도 해당 플랫폼 내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이탈이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큐텐의 정산 지연이 처음이 아닌 만큼 유동성 위기가 가시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본력을 갖춘 대형 기업들이 빠져나간 사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영세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겁니다. 자본력이라든지 어떤 인적 자원이라든지 네트워크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람들 대처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큐텐은 다음 달까지 새로운 정산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입점 판매자들과 소비자 우려를 잠재우기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